Elon Musk has taken a number of trips to the small Nordic country. I love Norway. And Tesla is another level. 최근 전기차 팁핑 포인트를 넘어서는 국가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알아보고요. 전기차의 천국 노르웨이에서 어떻게 전기차 보급률이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혁명과 테슬라 혁명을 위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가고 있습니다. 울린보그에서는 전기차의 팁핑 포인트가 왔다고 표현했는데요. 울린보그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됨과 동시에 폭발적인 성장을 위한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의미로 팁핑 포인트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울린보그는 전기차가 전세계적으로 23개국에서 5%의 중요한 팁핑 포인트를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전기차 5% 팁핑 포인트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기술 산업에 있어서 선호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대중이 대량으로 해당 기술과 제품을 채택하고 받아들이는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울린보그 예측에 따르면 작년 전세계 플로우게인 차량은 천만대 이상 판매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전망은 더 놀라운데요. 2027년까지 판매량이 3배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의 시대로 전세계가 진입하게 되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굉장히 흔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전자레인지는 미국 시장에 출시된 이후 20년 동안 판매량이 전체 가구의 10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출시 후 20년이 지난 시점인 1980년대에 전자레인지가 급격히 팔리면서 순식간에 거의 모든 주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일정 수준의 팁핑 포인트를 넘어서면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사용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되고 정말 좋은 프로덕트라면 이후 급격하게 채택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전자레인지 사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전세계 전기차 채택률을 분석한 결과 기술 채택 곡선의 빠른 부분이 현재 전기차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팁핑 포인트를 넘기게 된 5개국, 캐나다, 호주, 스페인, 태국 및 헝가리는 전기차 보급률이 앞서 있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서유럽 대부분을 포함하는 코호트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팁핑 포인트를 넘긴 얼리 어댑터 국가들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전기차 채택 궤적은 전기차 보급이 향후 단 4년 만에 신차의 5%에서 25%로 급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공적인 신기술인 텔레비전, 스마트폰, LED 전구는 S자 형태의 채택 곡선을 따릅니다. 초기 채택 단계에서는 판매량 곡선이 천천히 움직이다가 일단 상황이 주류로 바뀌게 되면 판매량 곡선은 빠르게 상승하게 되는데요. 그 변곡점이 바로 5% 팁핑 포인트인 것입니다. 이런 수준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국가마다 매우 다르긴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에게 자동차 구매 비용과 충전 편의성 그리고 유지 비용 및 운전자들이 처음 접하는 새로운 전기차 문화에 대한 낯설음 등의 보편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대중은 곧 그 뒤를 이어 폭발적인 전기차 수용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불과 6개월 만에 2배로 증가한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인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도 전기차 채택의 분기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도의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전기화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고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 역시 지난 6월에 나렌드라보디 인도 총리를 만나 가능한 빨리 인도 시장에 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 정부가 배기는 고율의 관세가 줄어들면 소비자 가격도 그만큼 낮출 수 있게 되는데요. 로이터는 관세이나 정책이 시행되면 수입 전기차 가격이 크게 내릴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를 비롯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세계 3위 규모의 인도 자동차 시장으로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인도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2%밖에 되지 않지만 거꾸로 말하면 인도의 전기차 시장은 아직 98%의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98%의 성장 가능성을 일론 머스크는 가장 적극적으로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도 정부와 대등하게 조건을 내걸면서 말이죠. 나렌드라보디 인도 총리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테슬라를 이용해서 전기차 산업을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세계의 공장이 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타타, 마인드라 같은 인도 현지 자동차 업체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이러한 정책들이 추진되기까지는 적지 않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전기차 채택 팁핑 포인트를 살펴보면 분기점을 넘은 국가들은 아주 빠른 전기차 채택률을 보였고 지난 분기 중간 판매 성장률은 1년 전 같은 기관과 비교할 때 무려 55%나 성장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마찬가지로 시장이 포화에 가까워질수록 성장률은 둔화되게 됩니다. 전기차 채택 S 곡선의 상단을 말하는 것인데요. 세계 전기차 선구자인 노르웨이에서는 전기차 채택률이 신차의 80%에 도달한 후에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팁핑 포인트라는 개념은 광범위한 채택을 촉발하는 가격 임계값을 설명하는 데 종종 사용되어 왔는데요. 재생가능 에너지의 초기에는 새로운 석탄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보다 새로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더 저렴해진 시점이 되어서야 유틸리티의 태양광 수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때로는 판매량 자체가 전환점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요. 테슬라는 2017년 모델3를 판매하기 시작한 후에 생산지옥에 빠진 시점이 있었습니다. 단가를 낮출 수 있을 정도로 차량을 빠르게 만들어야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데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초기에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던 거죠. 테슬라 경영진은 이때 모델3 생산을 일주일에 5천대 이상으로 밀어붙여야만 단위당 비용이 감소되고 판매량을 높일 수 있는 선순환이 시작될 것이라고 판단했고 실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실에서 그렇게 되기까지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생산지옥을 탈출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임계점을 넘겨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기차의 지속적인 성장은 수요가 완전히 실현되기 전에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와 공급업체가 얼마나 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기도 합니다. 전기차 생산을 위해서는 공장을 재정비하고 공급망을 완전히 재구성해야 하는데요. 이때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려면 전체 차량을 전기화하려고 시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기차 생산 부문에서는 적자를 보고 내연차 생산에서는 기존의 이익을 보면서 애매한 단계에 봉착할 수 있는데요. 최근까지 대부분의 내연기관차들이 이런 단계에서 과감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코너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전기차 전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셈인데요. 하루빨리 전기차로 본격 전환해야만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90%가 미국, 중국, 유럽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약 3분의 1을 담당하는 국가들이 아직 분기점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인구가 많은 20개국 중 4개국만이 본격적인 전기차 전환으로 북의 중심을 옮겼습니다. 내연기관의 세계 판매는 2017년에 정점을 찍었고 자동차 판매의 순성장은 이제 전적으로 전기차에 의해 주도되는 시장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가 신차의 절반을 차지하도록 촉구하고 있고 2021년 초당적 인프라법과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고속도로 충전 네트워크에서 배터리 재활용 공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수천억 달러의 공공자금과 민간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룸버그의 예측대로 전세계 전기차 전환 추세가 지속된다면 1980년대 전자레인지 사례처럼 앞으로 10년은 전기차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기차 시대를 빠르게 이끌고 있는 테슬라는 전기차에 인공지능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FSD를 장착해서 전기차의 가치를 몇 배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 일주일에 지금의 5배인 50시간 전기차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그렇게 된다면 늘어난 시간만큼 가치가 증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기차가 이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넨 아이브스와 진 먼스터와 같은 애널리스트는 이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가치를 향후 연간 최소 200억 달러 하나로 26조원 이상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연기관차들이 결국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자체 전기차 충전소 추가 건설을 포기하고 테슬라의 슈퍼차조 NACS 충전 포트로 모여들었던 것처럼 가격이 저렴하면서 성능이 좋은 전기차 배터리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 라이선싱 등 테슬라의 핵심 기술 아래로 모여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전기차는 스페이스X의 위성인터넷, 스타링크와 연결되어 전세계 어디에 있든 테슬라 차만 있다면 인터넷이 연결되는 초연결 세상의 모빌리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 화석에너지를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려는 에너지 비즈니스 매출이 전기차 매출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성장과 구체적이고 진취적인 성장 전략이 전세계 전기차 채택 팁핑 포인트를 맞아 폭발적으로 성장할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세상에 나온 이후 스마트폰과 앱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디지털 세상이 되었는데요. 테슬라 인공지능 자율주행 FSD 역시 스마트폰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처럼 가까운 미래 필수 소프트웨어로 자리매김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노르웨이는 전기차의 천국이라고 불립니다. 국내 신차 판매량의 82% 이상이 전기차를 이룰 만큼 전기차 채택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많은 국가들은 방향과 정책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기도 합니다. 테슬라는 노르웨이에서 가장 사랑받는 전기차 회사인데요. 테슬라가 어떻게 노르웨이의 정책과 함께 연계되어서 많은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요. 테슬라에 대한 경험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전기차를 사서 이용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또 얘기해서 자녀들이 전기차를 타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또 다른 운전자는 전에 운전하던 전기차가 하루에 3, 4번씩 충전해야 했는데 테슬라의 슈퍼차들을 이용해서 한 번만 충전해도 되기 때문에 테슬라를 사용하면 전기차를 충전하는데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노르웨이에서 정말 큰 성공을 거두었고요. 고객이 원하는 전기차를 제공을 함과 동시에 인프라에도 많은 공을 들였다 이런 인식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노르웨이에서 2만 3천대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하면서 베스트 셀링카가 되었습니다. 이 폭스바겐을 제치고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가 되었고요. 무려 20%라는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3년째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18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했는데요. 노르웨이에서는 가장 높은 전기차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르웨이에서 테슬라가 가지는 중요성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노르웨이를 방문해서 노르웨이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만큼 전기화에 앞장서고 있고 전기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 국가에 대해서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는 이러한 노르웨이에서 많은 충전소를 건설해가면서 하나의 인프라로 인식받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3년 이후 테슬라는 계속해서 증가해 왔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르웨이에서 테슬라는 점점 더 많은 전기차를 판매하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고요. 특히 이 슈퍼차저를 곳곳에 건설하면서 충전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이 슈퍼차저를 곳곳에 건설하면서 이 테슬라의 전기차가 먼 지역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노르웨이에 곳곳에 이 슈퍼차저가 건설되면서 그러한 현실이 노르웨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가진 장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접근하기도 쉽고 고장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충전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초기 구매자들은 무료로 계속해서 충전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특히 노르웨이에 처음에 초기 모델을 구입한 운전자들이 이러한 장점을 많이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작년에 불어닥친 한파로 인해서 전기차의 무덤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보다 추운 날이 더 많은 노르웨이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전기차의 전력을 공급했기 때문에 미국은 노르웨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노르웨이에서 이렇게 전기차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이유는요. 슈퍼차저가 곳곳에 건설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흔히 집밥이라고 하죠.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기상이변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노르웨이의 사례를 참고해서 건물 안에 충전소를 건설하는 등 안정적으로 전기차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1990년대부터 친환경 차량 판매를 아주 장려해 왔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센티브에는 차량 등록세를 면제해주는 정책도 있고요. 프리툴스나 프리파킹 등의 이러한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연기관 차를 살 때는 세금을 많이 내야 되지만 전기차를 살게 되면 많은 세금을 면제해주기 때문에 자연히 전기차를 선택하게 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르웨이에서는 점점 더 전기차 채택률이 높아졌고 현재는 전기차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전기차 채택률이 높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테슬라는 노르웨이에서 슈퍼차저를 건설함으로써 전기차가 많이 충전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성해주었고 노르웨이에서도 테슬라를 하나의 전기차 기업을 넘어서서 전기차 충전망을 공급하는 하나의 인프라 회사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이 테슬라에게서는 가장 큰 장점이 되었는데요. 기업과 정부가 서로 협력해 나가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테슬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데요. 물론 우리나라에 현대기하차가 있기 때문에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정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테슬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맞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기차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가격이겠죠. 그래서 전기차 보급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기차에 대한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조건인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2024년 국가 GDP의 약 24%가 석유와 가스 수출에서 나왔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전기화를 앞당기는 굉장히 친환경적인 국가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많은 주유소에도 굉장히 특이하게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되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과거 전쟁시에 사용하던 지하 벙커도 이러한 충전시설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기차 전환에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노르웨이 사례를 보게 되면 노르웨이가 국가적으로 얼마나 전기차 전환에 진심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정말로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전기차 전환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기업들을 단순히 전기차 기업을 넘어서서 자국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로 활용하는 노르웨이 사례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례에서 분명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지만 결국 금리가 낮아지고 거시경제 환경이 변하게 되면 테슬라에 대한 인식도 또다시 새로워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FSD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경험이 축적되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 FSD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향후 테슬라가 FSD를 기반으로 한 로봇 택시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테슬라를 재평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많아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